뭐예요, 이게? 사온 씨! 이런 식으로 얼른 통장 넘어가면 안 돼요. 사업 케이스 제대로 써와요. 어떻게 찾아보면 안 예뻐요. 근데 듣기로는 일부라고 했죠? 사온이 어딨어요? 차용증 쓰고. 차용증 쓰라는데요? 영 극리 32분이에요? 야, 야! 안 가져, 안 가져, 안 가져. 왜 안 좋아해? 문자를 주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영수 씨 문자 부자 부자잖아요. 일단 사업 계획서부터 갖고 와요. 맘에 대해서는. 아니, 이제. 회장이 너무 조금 됐다. 그러니까, 그렇죠?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적어요. 17억은 저... 대기업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. 일단 죄송해요, 안 돼요? 저보다 100억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다.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용히 안 돼! 다들 할 수 있는 적이 없는 건.